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온라인 미술 사업을 했을 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편집을 사실 약간 해서 도려내면 되는 문제인데 편집하기가 귀찮아서 저는 한 큐에 해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로 결혼하고 나서 거의 제대로 하루도 쉬어보지 못해서 굉장히 심각한 번아웃과 집중력의 저하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다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는 좀 옛날만큼의 온라인 미술 플랫폼에 대한 창업 열풍이 좀 잦아든 것 같은데 진짜로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미술 사업에 뛰어드셨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좀 그런 뭐랄까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뭐 그런 뭐랄까 창업 지원이 조금 달라진 건지 아니면은 많이 도전하셨던 분들이 좌절이 돼서 그런 건지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미술 관련 플랫폼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아주 소규모에서부터 굉장히 좀 큰 규모까지 몰랐었지만 알고보니 굉장히 뭐랄까 이름 있는 곳에서 했었던 도전까지도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수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겠죠. 제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없어졌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특히 미술에 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망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나도 소문 없이 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가 참 힘들겠지만 거의 저랑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90%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장 큰 온라인 갤러리가 있잖아요.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비롯해서 뭐 몇 개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그 플랫폼들을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점을 뭐 자기가 채워 넣겠다. 조금 색다른 것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살아남은 몇 개의 기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라져가는 그런 업체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제가 들어본 아이디어 중에서 거의 95% 이상, 거의 99% 제가 봤을 때는 100% 같은데 그냥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거의 95%는 다 했다가 망한 겁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심지어는 막 한 5년 전에 여기저기서 해봤다가 망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모를까요? 너무나 소리소문 없이 망했으니까요. 차라리 뭐 영화, 언목동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망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특히 온라인 사업이 그래요. 게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망한 게임들 그런 것보다 한 달에 뭐 한 2만여 개의 게임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상위권 50위권 안에 안착이 되는 게임도 뭐 한 3개의 정도라고 저는 들었어요. 당연히 게임보다 미술 플랫폼은 훨씬 더 인기가 없겠죠. 뭐 안드로이드 마켓처럼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소리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망한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망한 플랫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저나 아니면 이렇게 작가들을 만나는 게 사실은 제일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왜 그러면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망했을까요? 음 여기서는 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첫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이 생각보다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소셜미디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있고 네이버 비디오가 있고 몇 개가 더 있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유튜브랑 네이버 빼고는 기억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동영상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1, 2위 3위 정도도 거의 안 써요. 우리나라도 구글, 네이버 다음도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 1, 2위 국내에서도 1, 2위 권이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정말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미술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조금 놀랍게도 내가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페이스북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 집 지나들듯이 이 플랫폼을 들어온 다음에 수십만의 인구가 들어온 다음에 계획들을 짜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 사이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고 들어오겠어요. 되게 망한대 중에서도 좋은 플랫폼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마치 미술 작가들의 대단한 거장들의 힘들었던 이야기나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고부보다 힘들게 소리소문 없이 간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미술 플랫폼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데에서 대부분 아마 써먹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업체 1, 2위를 보면서 거기에 단점이나 그런 거를 찾아내서 내가 이것만 보완하면 저기를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 일단은 망한 업체들이 왜 망했는지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망했었는지를 한번 최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은 컬렉터잖아요. 굿즈 같은 거 판매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술품을 파는 것보다 굿즈를 파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굿즈 같은 거는 작잖아요. 이것도 제가 관련해서 많은 분들과 미팅을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대기업이 싼 거를 많이 파는 거고 저렴한 거는 진짜 만 단위, 몇 십만 단위로 판매가 돼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좀 영세할수록 오히려 비싼 거를 팔아서 마진을 크게 남겨야 됩니다. 뭐 이게 1학천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원래 사회의 시스템이 그래요. 대기업이 되면은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그걸로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영세할수록 이게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좀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이 점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아주 저렴한 것들을 많이 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렴한 거를 진짜 몇만 개 파는 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초기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의 의도가 선하다 그래서 꼭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굿즈 말고 작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미술 플랫폼을 고려를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중요한 거 중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겠죠. 쉽게 말해서 미술품 컬렉터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저희들은 소비자들의 컬렉터들의 이런 갈증을 해결을 해 줄 겁니다. 아마 컬렉터들은 이런 거를 원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대표님 혹시 작품을 컬렉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거의 한 아마 대다수는 컬렉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게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꼭 아는 건 아니고 내가 거길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작품을 컬렉을 해보지 않았는데 컬렉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컬렉터들의 갈증을 해소를 해주고 그런 사이트 플랫폼을 만든다? 라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신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아 이분이 진짜 컬렉터들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구나 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뭐 작가는 이런 걸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수요층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물론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컬렉터들을 만나서 뭐 조사를 한다라든가 시장 조사를 한다라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라든가 컬렉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컬렉터들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제가 봤을 땐 그냥 본인의 뇌피셜로 컬렉터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전제를 세워놓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해서 좀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술 관련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뭔가 사이트에 신선한 뭔가 아이디어 뭔가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서비스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나 AI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미술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예요. 작가 내가 아무리 사이트를 기깔나게 만들어 놔도 그 사이트에 좋은 작품 좋은 작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작품들이 너무 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길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술 사업에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예요. 물론 내가 플랫폼이 엄청나게 커져서 진짜 뭐 사치아츠나 그 정도가 된다면 작가들이 넘쳐나니까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마나 좋은 작가들을 내가 선점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 보다 저 좋은 작가들을 어떻게 데려올 나의 우리 사이트로 데려올까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어떤 사이트 어떤 아이디어의 사이트를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플랫폼에 들어올 사람들도 없고 들어올 작가들도 없는데 내가 좋은 작가와 좋은 플랫폼의 인구 유입이 일단 있다는 상태의 가정하에서 플랫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유입과 좋은 작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내 작가 섭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사이트로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제가 봤을 때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과를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작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갈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두 명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가가 어떤 인간인가를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 내가 작가들한테 뭐 이 작품이 팔리면은 사이트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전시가 되면은 체크를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뭐 플랫폼에서 어떻게 작품을 팔았어요. 그래서 작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작가가 오 그 작품 옛날에 팔렸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죠?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작가 잘못 아니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안했다 하면 되겠지만 작가들은 어 뭐랄까 그런 디자이너 같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회 시스템에 녹아드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내달라고 해도 함흥차사 뭘 해달라고 해도 함흥차사 해서 전화해서 하면은 나중에 했던 얘기를 기억도 잘 못하고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작가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작품 업데이트나 여러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작가 관리가 됩니다. 작가 관리 작가들과 연락을 하면서 그런 것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 명의 작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던지 전시를 진행을 하시던지 그러면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작가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아날로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술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빠뜨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이러한 이유들로 저랑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90% 이상 제가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미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진 상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하신 게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유익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건데 자고 일어나면 번아웃 증세가 호전이 되어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술 사업에 열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 굉장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거나 그런 것도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이 다 마셨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